저거 뭐야? 우리가 들어올 때 없었어 여기서 뭐 찍으면 우리 무조건 대상 아니냐?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주부가 내려왔는데 또 2층이야 우리가 착각했어서도 그 하여튼 뭔 일이 있었길래 그 난리가 핀 분이 좀만 기다려줘 귀몬놈으로 가서 그것들을 촬영하고 언니 한 프로딜을 함께 따라가라 사라 궁을 걸어오면서 봤을 때 여기 길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도 여기 같이 있구나 그 낚시했던 것처럼 그러게 내가 진전히 나가자고 했잖아 그때는 죽은 척도 안 하더라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? 아저씨 사람이죠? 제발 내 친구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? 자켓 뭘 찾아? 그것한테 끌려가서 갑자기 뒤졌어 그것도 밀었냐? 아 언제? 야 이건대! 거기 있구나 아!